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오늘은 손오프의 직비 스위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스위치가 직비 버전이 있고 와이파이 매터 버전이 있는데 와이파이 매터 버전은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직비 버전은 중성선 연결이 옵션입니다 이 스위치는 192939가 있고요 저는 39스위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옆면에는 손오프 로고가 있고요 스위치가 튀어나오지 않고 평평하게 생겼습니다 누르는 느낌은 살짝 묵직하고요 아무 곳이나 눌러도 스위치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하죠 뒷면에 안전장치가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중성선은 옵션이라고 써 있고요 스펙은 화면에 자막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연결은 손오프 직비 허브에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싱스 허브나 스테이션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는 손오프 직비 브릿지 울트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을 해볼게요 기기 검색을 하면 장치가 바로 뜨기 때문에 쉽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3채널 스위치로 등록이 됩니다 앱에서 껐다 켰다 잘 되고요 스케줄 설정을 해서 원하는 요일이나 시간에 조명을 제어할 수도 있고 타이머 설정을 해서 조명을 제어하거나 반복적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루프 타이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 설정에 가보면 타일을 개별적으로 보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푸시 알림을 켜 놓으면 기기의 상태가 변했을 때 핸드폰 알림으로 알림이 오고 스위치 로그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스위치의 전원 공급이 차단됐다가 다시 전원이 들어왔을 때 스위치를 켜지게 할 건지 아니면 꺼지게 할 건지 전원이 차단되기 전 마지막 상태로 동일하게 설정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릴레이 잠금하는 메뉴도 있는데 이걸 활성화하면 스위치를 손으로 눌렀을 때 눌렀다는 신호만 가고 실제로 릴레이는 작동을 안 합니다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이 스위치에 스마트 전구 같은 조명을 연결했다고 가정하면 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스마트 전구가 전원 공급을 받지 못하겠죠 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한 뒤에는 무선 버튼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동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모드에서 추가를 누르고 If에다가 스위치 1번을 클릭했을 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액션에다가 원하는 걸 이제 설정하면 되는데 저는 알림을 한번 받아 볼게요 이 상태에서 손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가 아까처럼 릴레이가 제어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씬 스위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화를 만든 것처럼 알림이 오는 거죠 자 전구가 있다면 전구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뭐 색을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기능을 활성화 해놔도 앱으로는 릴레이를 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직비 브릿지 울트라를 스마트 싱스나 애플 홈킷에 연동했을 때 해당 앱에서 스위치를 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카라 같은 경우는 앱에서도 릴레이 제어를 하지 못하게 이 제어 자체를 막아버리는 기능이 생겼는데 손오프 스위치는 아직 그 기능까지는 구현이 안 됐네요 자 그 다음 네트워크 LED 표시를 하는 건 스위치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스위치의 LED 불빛을 끄는 기능이 더 필요한데 지금 LED 불빛을 끄는 기능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직비 브릿지 울트라를 가지고 있고 예전에 메터 브릿지로 스마트 싱스나 홈킷에 연동을 했었죠 홈킷이랑 스마트 싱스에 들어가 보면 스위치 3개가 자동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하면 시리나 빅스로 음성명령을 할 수도 있죠 손오프 꺼줘 자 이번에는 스마트 싱스 허브에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볼게요 스마트 싱스 앱에서 기기 추가를 하고 주변 검색을 하면 이렇게 스위치가 등록이 됩니다 스마트 싱스 허브에 연결하면 스위치를 뭐 껐다 켰다 할 수는 있지만 릴레이를 잠그고 시나리오 스위치로 사용하는 것 같은 2위 링크에 연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스위치를 어디에 연결해서 사용할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중성선 연결은 무조건 하는 게 좋은데요 이 중성선을 연결하면 직비 신호를 전달하는 직비 라우터로 작동을 하고 중성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엔드 디바이스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선 연결을 하지 않으면 최소 부하가 3W 필요하고요 중성선을 연결했을 때는 뭐 이런 제약이 없죠 손오프 스위치의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1구는 24.9달러, 2구는 27.9달러, 3구는 29.9달러고요 알리에서는 1구가 32,400원, 2구가 36,300원, 3구가 39,900원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